오른 이름 그대랑은 이유 하나만으로 배상수 군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왔고요. 저는 하수구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배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구 청소? 집수리 달인 하수구 TV입니다. 집수리 달인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집수리 달인 조금은 색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완전 바닥부터 이렇게 쭉쭉쭉 다시 해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아마 그 무게감 그리고 지금 또 구독자가 많이 없죠. 여러분 하여튼 집수리 달인 우리 하수구 TV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 친구는 뭐 제가 오늘 처음 본 친구고 저랑 동갑내기지만 진정성이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주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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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